오늘은 케이크를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케이크를 준비해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바삭바삭 흡수 다시 한번 뺏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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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맛있어요 촬영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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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cue 最初に 本当に 準備 頑張る おい 너무 맛있어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우유 한잔 짠 달콤한 게 저의 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맛있어 그런지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었을때 다이어트 그는 마늘이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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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 고기 그냥 잘 어울려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핫도그 청양고추 치즈볼 찹쌀떡 뼈는 이걸로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서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치즈볼 지금 입안에서 자랑은 뼈는 중 너무 맛있어 아마도 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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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